네 안녕하세요. YBM 파워토익 박혜원 강사입니다. 토익 정기시험 실제 문제 중에서 단일 지문 147에서 175번까지 단일 지문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문은 총 10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147에서 175번까지의 단일 지문을 거치시고 나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 뒤에 2중 지문이나 3중 지문, 더 많은 지문들의 연계성을 물어보는 다중 지문이 출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푸셔야 되는 지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47에서 148번은 가장 첫 번째 독해 지문이고요. 이메일이라는 속성과 부재가 상단에 기재되어 있죠. 이메일은 보통 발수신자의 정보를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의 제목과 글 쓴 날짜는 늘 기본 정보로 등장합니다. 어퍼인멘트는 누군가를 임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약 확인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확인, 뭔가에 대한 확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랑 붙어서 어떤 것을 예약했거나 뭔가 일정을 잡아놨던 거에 대한 확인입니다. 6월 17일 날 글을 썼고요. 글을 받는 수신자 이름이 센토스 씨라고 보이죠. 서론 부분은 읽으시게 되면 이제 내용을 먼저 전개가 시작이 되겠죠. Thank you for scheduling a portrait session. 자 그런데 portrait session에서 session에 어떤 큰 의미를 두신다기보다 시간을 잡고 시간의 기간 동안 어떤 소요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a Garza Photography Studio라고 써져 있죠. Photography라는 의미 부재로 딱 그 회사의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여기서 portrait는 초상화 같은 그림 자체보다는 인물 사진 정도로 보여지고요. You're confirmed. 당신이 확인이 되시고 확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Business Portrait Special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기로 하셨는데 129달러라는 금액으로 예약이 되셨고 6월 21일 날 촬영하게 됩니다. 12시 반에. 자 이제 본론서부터 좀 더 세부 이미지가 나오고 세부 내용이 나오죠. The Business Portrait Special 촬영을 하시게 되면 3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다 찍고 나서 완성본들 중에 Of Your Choice 당신의 선택권에 따라 두 개의 마음에 드는 디지털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It is available Tuesday 그리고 Thursday only 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요일로 제한을 그었죠. 이 요일에서 이 요일 혹은 이 요일과 이 요일에만 가능하다 정도로 써져 있고요. Add라고 해서 이제 추가 금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정형화된 금액이 있었고 이제 또 새로운 금액이 단서로 나오면서 이번에는 Groups라는 말을 하죠. 결국에 한 명만 찍는 사진이 아니라 사진 자체에 두 명 혹은 두 명 이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10달러라는 금액이 더 추가로 붙는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결론적으로 내려가면서 우리의 좀 더 larger 더 대대적이고 더 다양한 패키지 옵션을 보시려면 www. 이라고 시작하면서 웹사이트를 안내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딱히 없지만 이제 추가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결론 부분에 뭔가 이러한 일정 잡는 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에 관련돼서 좀 더 questions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에는 답장하지 마세요. 부정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당신과의 포트릿 어떤 그 차량 인물 촬영 사진을 이제 찍게 되는 그 세션을 굉장히 look forward to 학수 고대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인사체로 사진관에서 글을 썼죠. 자 간단한 질문을 읽으셨고 자 이제 두 문제가 정보로 찾아가면서 정답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문제는 비즈니스 포트릿 스페셜 세션 자체에 대해서 true 사실인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weekend라고 하는 weekend는 주말이라는 뜻인데 주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읽은 적이 없죠. 우리가 눈으로 읽었었던 요일은 오히려 weekdays 주중에 포함되는 Tuesday, Thursday 이런 요일을 읽으셨기 때문에 단서상 확인이 되지 않죠. 그리고 customers의 속성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뭔가 신규 고객, new customers 혹은 기존 고객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확인 안 되는 정보죠. 그리고 보기 DA와 같은 경우에는 portrait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역시 확인이 안 되셨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지문 내에서 add $10 정확한 금액이 안되되면서 groups라는 말로 연결됐을 때 그것을 연결해 보자면 원래 정가적인 금액에서 그룹으로 세션을 촬영하게 되면 좀 더 추가 금액이 붙기 때문에 그룹용 pricing을 제공한다. 그런데 pricing은 ing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정확한 명사로서 가격 책정이나 요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을 때 질문이 다소 길지만 정작 내용을 읽어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사료가 되면서 모든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결합 상품이나 어떤 package 이런 느낌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package라는 단어는 그대로 단서상 지문에 존재했었고요. 후반부로 내려가면서 웹사이트의 주소 그 자체와 연결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이러한 행동을 얻기 위해서는 packages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 직접 방문,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쓴다거나 할 수 없고요. d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do not 이라는 말로 맨 마지막에 이메일은 받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c는 반대 정보가 되죠. 자 이제 149에서 150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글의 속성은 웹페이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의 웹사이트 주소가 항상 포맷상 기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글의 제목을 봤을 때 clive county service bureau 굉장히 말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철자들을 이용해서 긴 기관명은 약어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bureau 라는 단어는 당국이나 청 어떤 사무국이나 기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road conditions 라는 단어는 도로 상황이겠죠. 초반부의 서론이 이제 제목의 내용하고 바로 붙어서 진행이 되는데 if you notice 에서 you라는 주어 다음에 나온 notice는 명사 공지가 아니라 동사로서 발견하다 눈치채다 어떤 것을 알아차리다 정도로 보셔야 되고 road 도로에 obstruction 뭐 가로수가 쓰러져 있든 아니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 무언가 장애물이 생겨 있는 것을 의미하고 broken 뭔가 망가져 있는 traffic signal이라고 했는데 traffic signal은 어떤 도로 표지판 아니면 어떤 교통 표지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other street defect defect는 원래 결함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결함이 생겼다는 건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파손됐음을 의미하겠죠. that is interfering with 대절이라고 하는 문장은 보통 부속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자 수식 혹은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interfere with가 방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flow라고 하는 어휘가 흐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려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시거나 발견하신 경우 그렇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연락 방식은 웹을 기반으로 해서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나 이메일 이런 게 아니라 웹상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죠. 자 이제 여기 이런 기호가 등장하죠. 그럼 기호가 등장한다는 건 항목별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각각 다른 속성의 의미와 어떤 내용이 암시가 되면서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be sure to include the exact intersection. intersection은 어떤 사거리 교차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location of the issue.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던 정확한 기대 교차 지점이나 정확한 지점을 반드시 같이 얘기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date 날짜 그리고 시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날짜 및 시간도 언제 아셨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하게 아셨는지 보다는 언제 아셨는지 연결되겠죠. 그리고 다른 세부 정보 details도 가능한 이런 식의 의미고요. 자 두 번째는 your form. 아까 서론 부분에 웹을 기반으로 한 form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써서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form에는 service number가 주어집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service number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정보를 알게 된대요. 그런데 어떤 정보냐면 which county department 어떤 당국 아니면 어떤 당사 기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responsibility 책임을 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것인지 이런 기관 관련 정보를 받게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you may use this number. 여기서 number는 service number를 의미하죠. service number를 이용해서 follow up 할 수 있다. follow up with 할 수 있다라 나오죠. 이 어휘는 follow up with는 쫓아가다라는 의미보다는 up with와 같이 결합됐을 때는 계속 확인하다. 확인하다. 책의 의미가 있거나 make sure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KCSB 기관에 계속 확인이 가능하다. 이 번호를 이용해서 status of the station.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현황이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정도로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 과정. 그 현황과 상태라는 의미의 단어 status. 맨 마지막에는 이제 고맙다라는 인사말로 마무리 되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purpose. 그래 목적 찾기로 보통 첫 번째 문제로도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 이 웹페이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지문 자체에 언급됐던 form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보기 A는 building permit이라는 단어 나왔죠. permit은 명사일 때 허가, 허가증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building이면 건물도 되지만 건축도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에 대해서 문의한다.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그리고 보기 B도 잘 보시면 road worker, ER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ER로 끝나면 보통 사람 명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 작업을 하는 로드 근로자로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처럼 해석이 되고요.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역시 아직은 읽지 않은 단어 소식지를 sign up for, 신청하려고. 그런데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street, 도로에 maintenance, 유지, 보수, 관리 따위가 필요한 그런 problem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하고자. 내용은 뭔가 일맥상통하면서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을 D로 하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우리가 part 7을 풀 때 보통 어휘가 많이 변환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포착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paraphrase 됐다고 하는데요. paraphrase 되는 부분의 어휘들이 그만큼 어휘에 풍부한 연결력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paraphrase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는지 지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셨을 때는 단어가 obstruction, 초반부에 나왔던 defect 이런 식의 단어들이 problem을 시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150번 문제는 질문에 등장하는 주체는 residence, 주민들이 서비스 넘버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서비스 넘버라는 단어를 단서로 봤을 때 서비스 넘버는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기호에 위치한 부분에 있었고요. 서비스 넘버를 배정받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보고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일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status, 현황에 대해서 follow up with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있었죠. 근데 follow up with와 가장 흡사한 내용을 고르자면 make sure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make sure은 확실히 하다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무언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다의 뜻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ssue라는 단어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address는 연설하거나 주소보다는 당연히 처리되다의 의미가 있겠죠. resume, 이력서라든지 직원의 목록부, 명부, directory 혹은 고용정보 전혀 나온 적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text message chain입니다. text message chain은 간단한 문자 메시지인데 보통 문자 메시지는 혼자서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답변이 또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어느 정도의 모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는 간단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text message chain이고요. 두 명의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죠. 자 성으로만 얘기했을 때 R.I.라는 사람과 R.I.라는 사람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대화를. 자 첫 번째 7시 52분에 처음에 이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됐죠. 랜스라고 이 사람을 부른 다음에 my bus is stuck in a traffic jam이라고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traffic jam은 교통체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stuck은 어디에 꼼짝 못하게 갇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막히고 있다. 그래서 I won't be able to make it to the office. Make it은 무언가를 만들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그 뒤에 장소가 나왔으면 그 장소로 가다. 어떤 행위가 나왔으면 그 행위를 해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ffice가 장소로 나왔으니까요. 사무실에 회사에 8시 반까지는 내가 make it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도착할 수 없을 것 같다. If you're ready there. 거기 이미 있다면 could you make sure the conference room is ready? 나 다신 내가 좀 늦을 거니까 conference room이 확실하게 잘 준비됐는지 조금 확인 좀 해줄래?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답장이 오면서 Sure, I'm here now.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해주겠다. And the client has not arrived yet. 아직 고객분들도 고객분도 도착하지 않았다. What do you need for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죠. 이제 거기서 답장이 다시 오죠. A few colored markers 라고 했는데 markers는 이런 전자 칠판 등에 쓸 수 있는 이런 마커 펜의 의미가 있고요. Whiteboard. 하얀 칠판. 그리고 also, if you could get the computer logged in. 컴퓨터를 미리 로그인해 줄 수 있으면, 그리고 프로젝터를 좀 켜어줄 수 있으면, 컴퓨터 로그인과 프로젝터 켜주는 것도 좀 해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I'm going to use it to present our marketing plan. 제가 마케팅 플랜을 고객분한테 발표하듯이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줄 때 이러한 물질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 문자의 끝어휘, warm up 이라는 어휘는 뭔가 ready, be ready, 준비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done 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마무리 됐어 보다는 알겠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anything else는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것도 도와드릴 건 없나요? Do we have any coffee made? 커피 조금 만들어진 거 있나요? 커피 있나요? Unfortunately, no. 아직 없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커피 메이커이 지난주 금요일날, broke, 망가졌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괜찮다, 문제 될 거 없다. 샘스 커피샵에 내가 오는 길에 들러서 가지고 오겠다, 사 오겠다 정도로 마무리되죠. 자, 이제 처음에 먼저 보여드린 것이, 보여드린 것이 전체 텍스트 메시지였고요. 자, 이제 이걸 세분화적으로 똑같은 텍스트 메시지를 조금 더 큰 폰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5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대화 중에서 맨 처음에 말한 사람이었어요. 그 RY라는 사람이 루니한테 왜 연락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서부터 차 막힌다고 한 거 맞죠? 교통체증에 의해서 버스가 꼼짝을 못 타고 있다. 제때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객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거나 직장에 오는데, 일하러 오는데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그걸 운전을 피하세요라고 조언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늦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예 미팅을 캔슬한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B-late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지문에 그대로 있었다기보다 paraphrase, 같은 의미로 바뀐 거죠.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지문에서는 Not be able to make it by 시각, 아니면 make it 언제, 아니면 make it to the 어디 이렇게 되면은 그걸 제때 못 간다라고 의미가 되기 때문에 늦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늦는다라고. 자, 이제 이렇게 화자의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 체인으로 나오는 독해 지문은 특정 문장을, 특정 시각에 있었던 특정 문장을 그대로 문제에 옮겨준 후에 이런 문장이 나왔던 순간이 있는데 이 문장을 말했을 때 당시에 속내와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 라고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done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까 그런데 done이라는 말을 그대로 찾아봤을 때 이 done은 자기 혼자 말을 하는 느낌보다는 앞에 있던 먼저 말한 사람에 대해서 대답이 나오는 듯한 그런 phrase죠. 그러다 보니까 done 바로 앞에서 등장했었던 단어들은 마커가 필요하고 whiteboard 그리고 컴퓨터 로그인이 되어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의 문장이기 때문에 커피 얘기로 갈 수가 없고요. repair person을 불렀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역시 done어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equipment라는 단어도 역시 같이 얘기하자면 whiteboard, computer, projector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같이 표현한 거죠. 자 이제 153에서 154번 역시 두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메모글입니다. 메모글은 보통 편지글이나 이메일처럼 발수신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보통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다 같이 받는 회람이나 공지의 속성을 같이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나 카드웰이라는 사람인데요. 솔루나 다이레즈라고 하는 어떤 회사 이름인 것 같죠. 이 회사에 소속된 레나 카드웰이라는 사람이 12월 8일 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의 제목은 leave가 나왔죠. leave는 명사로 사용할 때는 휴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인데 뒤에 exceptiona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exceptional은 예외적인이라는 뜻보다는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우수하고 뛰어나고 훌륭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휴가겠죠. 초반부에 조금 상당히 길어 보이는 서론이 위치하고 있고요. 1월 3일에 우리 회사에서 introducing 소개하다도 될 거고요. 도입하다도 가능합니다. leave for exceptional performance 이제 앞으로는 줄여서 이하 LEP라고 부르는데 이 휴가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rewards employees 직원들을 보상하는 겁니다. rewards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a with b 형태를 취하게 되면 함께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a라는 대상을 with 이하의 것으로 보상해 주다. 어떤 것으로 보상을 해주냐면 additional 추가적으로 4 days of paid vacation. paid vacation은 말 그대로 유급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즐기면서 동시에 일한 것처럼 페이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제공해 준다. consistently exceeds job requirements. 직장과 직무 조건에서의 여러 요구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exceed 했다는 건 능력적으로 잘 초과 달성해 준 직원들에게는 4일의 추가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exceptional performance.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for example, successfully completing a project. 프로젝트를 굉장히 short timeline, 짧은 시간 안에 완수를 해냈거나 아니면 굉장히 unique, 독창적이고 특별한 contribution, 기여를 한 경우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nominations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nominations는 보통 좋은 의미로서 어떤 승진이나 아니면 상을 받을 어떤 특별한 것을 누릴 만한 내정 후보자의 추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P를 누릴 수 있는 직원을 추천하는 것이 각 부서의 heads, 우두머리니까 장이 되는 거죠. 각 부서 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must be properly documented. document는 명사일 때는 문서지만 사실 우리한테 친숙한 어휘지만 동사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요. 동사로는 문서화하다 혹은 문서로 입증하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LEP라고 하는 이런 추가 프로그램으로서 특별한 포상휴가 같은 이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직원을 후보 추천을 각 부서 장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입증을 적절하게 해주면서 추천을 해야 된다. and are submitted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회계연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계연도 말에 이 대상에 대한 후보 추천을 글로 문서화로 잘 해서 문서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증빙할 것을 만들어서 그걸 내게 된다. 회계연도 말에.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either the number of nominees per department. 부서당 한 명만 추천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부서당 추천할 사람 그 노미니즈에 대해 수는 정해져 있거나 restrictions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or 또 뭐도 없냐면 the number of times an employee can be nominated. 어떤 한 명의 직원이 여기저기저기서 여러 부서 장대에서 추천되는 것도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중복 추천되는 것도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죠. final decisions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최종 결정은 made by the management team. 경영진 팀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 LEP는 not used in a given year can be rolled over. 자 roll over이라는 표현이 나는데 roll over은 2월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EP를 누가 받게 됐어요. 휴가를. 그런데 그 휴가를 그 해에 사용을 안 했어요. 만약에 1년 안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예 없어진다기보다 2월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걸 최대 for two consecutive years. consecutive는 기간 앞에 주로 기간 사이에 등장하면서 연속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까지는 그게 2월이 계속 가능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내후년으로 한 번 더 2월 할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LEP가 사용이 안 됐어요. third year 세 번째 해. 2년 연속까지는 이게 roll over이 되는데 3년 차쯤 되는 때까지도 사용이 안 되면 그때 가서는 lost 소멸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153번 목적 찾기 문제. 또다시 첫 번째 문제에 등장했죠. 그런데 최근에 회사의 엄청난 성공과 성과를 얘기하는 듯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기 B를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읽었던 단어 성과,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한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정답입니다.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living the company가 되게 되면요. leave가 명사할 때는 휴가지만 leave the company가 되면 퇴사하는 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혼동을 약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drop requirements라는 단어는 물론 등장한 적은 있지만 그것을 핵심 단어로 보면서 직무 여건들의 변경 사항을 발표하려고 라는 부분은 지문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자 54번은 not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른 문제들하고 다르게 정답을 고르는 건 맞는데 어떠하게 골라야 되냐면 맞는 정보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았거나 틀린 정보를 고르는 거죠. 그런 문제가 not 들어간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not 들어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paraphrase, 단어의 의미 변환술이 좀 나을 때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ot 들어간 스캐닝 문제를 풀게 되면서 이제 하나씩 정보를 대조해서 찾아보자면 보기 A 같은 경우에 written evidence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글로 써진 증거죠. 자 written evidence를 한 번에 표현한 지문의 내용을 찾아보자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 중 properly documented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이고요. document는 문서화하다 혹은 문서로 증명하다 입증하다가 되다 보니 evidence의 의미를 담아낸 거죠. 자 그리고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managers에 의해서 리뷰가 된다. 근데 managers에 의해서 리뷰가 된다라는 말도 아까 department head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only two years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unlimited니까 no restrictions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면서 전혀 제한 없이 수에는 제한 없이 민원수나 횟수에는 상관없이 제출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 문제는 더 중요한 단서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질문에서 요구하나 봐 nominations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우리가 two years라는 단어를 읽었고 아까 third year 이런 식의 기간을 읽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이 LEP를 받게 된 사람이 LEP를 그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었던 기간인 거지 nominations,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가 2년이라는 말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로 가는 것이 가장 틀린 정보를 골라낸 것이 됩니다. 자 이제 55에서 57번 세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글의 속성은 또다시 이메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수신자 정보를 확인했고요. 성으로 봤을 때 알라나스 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쓴 거죠. 파레스라는 사람이 파레스 알라나스 이라는 사람이 토리, 사토쿠 토리라는 사람한테 7월 2일 날 your resume 이력서죠. 당신의 이력서라고 글의 제목을 써서 기재하였습니다. 자 토리 씨에게 라고 보면서 첫 번째 문단이 상당히 길게 나와져 있는데 I recently came across your resume online 최근에 당신의 resume를 온라인 온라인에서 come across 했다는 건 우연히 뭔가 하게 됐다 혹은 보게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and your skills 그리고 당신의 역량과 experience 기술 그리고 혹은 여러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 match 딱 부합하다 we're looking for 우리가 찾고 있었던 그 적임자에 딱 부합합니다. 우리 American Rural Life Insurance 생명보험사에서는 we have been helping people protect their greatest asset 일반적인 대중분들과 시민분들 혹은 여러 사람분들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대단한 자산이죠. family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해왔다. 그리고 그 옆에 for over a century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러한 작업을 해온 기업이다. if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the growing field of life insurance 이런 생명보험 업계에 점점 성장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거나 and how to become a member 우리 American Rural의 일원이 되시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시고자 한다면 잘 됐다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we're currently conducting interviews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면접을 그래서 we'd like to schedule one with you soon 당신과도 곧 인터뷰 일정을 한번 잡고 싶습니다. 여기서 one은 숫자 1이라는 의미보다 대명사로서 앞에 있었던 인터뷰를 받아온 개념으로 보여줍니다. please respond and feel free to browse browse our website 브라우저는 둘러보다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좀 둘러보시고 응답을 좀 주세요. for more information on the great work our agents do every day 자 이 명사들 사이에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성분 대시 생략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 부속되면서 우리 회사에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agents, 직원들이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는 아주 이 훌륭한 작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더 하시려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다시 한번 이 회사 이름을 그대로 연결하면서 온라인 채용 파트너 그런 직합명을 같이 썼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메일의 목적 찾기 문제죠. 목적 찾기 문제인데 보험을 갖다가 판매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죠. policy라고 하는 건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에 굉장히 같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서 보험 증서도 되고요. 보험 상품의 일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잠재 직원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직 우리 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이 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서 B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resume 글의 제목에도 있었지만 글을 쓴 사람이 오히려 발신자로 등장한 사람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뭔가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한 포텐셜 임플로이를 채용하는 채용 담당의 느낌이 있었지 자신이 직접 온라인 resume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닌 거로 보이고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쓴 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뿐에 또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이 부분에서 서론서부터 정답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Part 7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의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Over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물어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Over라는 전치사와 부사를 혼용하면서 뭐뭐동안 뭐뭇에 걸쳐 뭐뭐보다 뭐뭇에 관한 뭐뭇상해 대략 등등의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휘의 의미의 동의어를 그대로 이 단어를 단서로 찾아봤을 때 For over a century 라는 단어 속에 등장했었죠. 그게 한 세기라고 하는 기간 그 기간의 위에 라고 볼 수도 없고 혹은 뭐뭐 외도 라는 뜻도 역시 가지고 있으나 역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On top of 오답으로 소고가 되고 BCD가 있는데 Done with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보기 뒤에 Accomplished 하고도 비슷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Accomplished 는 기본적으로 뭔가 역량이나 재주가 뛰어난 이란 뜻도 있겠으나 업무나 어떤 것이 확실하게 완수된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완수된 이란 의미라면 끝마무리가 되고 마무리된 완성된 Done with 하고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 같은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요. 한 세기라고 하는 기간의 같이 For과 어울려서 등장한 단어였고요. 전치사 For 뒤에 있었던 Over는 똑같은 전치사라기보다는 부사로 쓰이면서 숫자의 느낌을 갖고 있는 백년이라고 하는 세기 앞에서는 그 세기를 뛰어넘는 이상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확률이 높기 때문에 More than은 비교급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치적이거나 숫자로 계산이 가능한 기간 앞에서는 이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가게 되고요. 자 이제 157번은 이 글 자체 이메일에 따르면 미스토리라고 하는 수신자가 Learn more about the company 요모조모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런데 내용에서 등장했을 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브러셀 안내 책자를 읽어본다든지 전화를 해달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요. 웹사이트를 컨설파하다가 정답이 됩니다. 웹사이트는 어렵지 않게 www.이하의 주소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컨설파은 여기서 상담하거나 자문을 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참조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refer to 의 의미가 좀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의미가 컨설파입니다. 자 이제 158에서 160번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글의 속성 자체가 press release입니다. press release는 보도자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가 이제 통과가 돼서 보도가 되면 말 그대로 이러한 지문들은 article 기사화 될 수도 있는 지문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제목을 먼저 봤을 때요. colori jewelers 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주얼리라고 하면 왜 기금속이나 보석이라는 편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k하고 j가 대문제를 써져 있다는 건 일반적인 보석을 얘기했다기보다 회사 이름 자체로 보여집니다. 회사 이름 자체로 보여지고요. news release 라고 해서 글의 속성 press release 라는 단어가 그대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 앞에 contact를 썼다는 건 연락책의 의미입니다. 연락 담당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문으로 나올 수 있고 기사화 될 수 있는 지문들은 이 기사가 발행된 메인 장소라든지 그 배경 지역을 언급하면서 지문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초반부에 봤을 때 제목에 있었던 그 회사 이름 그대로 나오면서 칼라리 주얼러스는 윈독 지역에 베이스드인 해져있다라고 표현이 됐죠. 베이스드는 전치사 온과도 다니고 인과도 함께 다니는데요. 온일 때는 토대로 하다 근간으로 하다 이지만 인이 붙었을 때는 headquarters 본부를 여기에 두고 있다. 근거지를 이게 본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장소를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나미비아 지역 안에 있는 이렇게 되죠. Plans to expand its partnerships 파트너십스라고 하는 건 사업적인 어떤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제휴가 맺어져 있다고 할까요?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partnerships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달들에 걸쳐서 그 달 내에 혹은 그 달 후에 여러 달 후에 이제 partnership을 더 expand 확장하고자 한다. fee라고 하는 건 요금이나 가격의 의미 수수료 등의 의미가 있겠지만 set fee가 되면 균일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정찰가 균일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it will grant 주얼리 리테일러 across 서든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인데 서든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전역에 걸쳐 여러 곳곳에 있는 리테일러 소매 업체들 주얼리를 판매하는 판매상들 그런 곳에다 right 권한을 주게 된다. distribute 유통할 수 있는 권한 어떤 거냐면 얘네 회사 이 회사의 자사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칼라리 주얼리즈는 현재 15 such business 이미 벌써 이러한 제휴를 맺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진행되는 사업체가 벌써 15군데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프랜차이즈들도 그렇고 throughout 나미비아 지역에 걸쳐 라고 해서 회사의 규모에 대한 안내도 나왔죠.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칼라리 주얼리즈는 be known for 유명하다. 무엇을 유명하냐면 굉장히 독특한 distinctive한 스타일을 갖춘 곳이다. 여기서 피시즈는 조각이라기보다 어떤 그 만들어진 상품이죠. 결과물 여기서 파는 귀금속들 혹은 여기서 만드는 귀금속들 보석류들 주얼리즈의 주얼리의 의미를 패셋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only a limited number of each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패셋들의 굉장히 제한된 수량만이 디자인된 것 중에서 굉장히 제한된 수량만 produce 생산이 되고 제작이 된다. 이게 디자인했을 때 만들어진 좋은 결과물들 중에서도 극소수만 엄선한다는 식의 의미가 좀 있고요. It's 주얼리즈 highly sought에서 sought는 s-e-e-k seek이라는 동사의 pp 형태이기 때문에 추구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 회사의 주얼리 제품은 굉장히 많은 이들이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seek after 추구하다 찾다 정도로 보여지고 because it vividly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하게 reflex 반영해주는 주얼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상품들은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디자인을 아주 극명하게 잘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바런스를 딱 거기 넣은 거죠.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바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멀춘다이스 이 회사의 자자 상품은 온라인에서도 팔리고 파인 아트는 미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 관련돼서 이런 파인 아트 관련된 그런 크래프트 공예 이런 거를 보여주는 쇼장에서도 판매가 되고 그리고 매장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여러 군데의 매체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주얼리 리테일즈 러스 중에 wishing to explore opportunities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가 탐색하고 모색하고 좀 더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칼라리 주얼러스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디벨로프먼트 매니저인 메스터 로버트 씨에게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스 릴리 자체의 목적을 묻는 문제죠. 그런데 어떤 인재막 생겨난 신규 업체를 소개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여러 곳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인재막 생긴 신규 업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요. BCD의 싸움에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 award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고요. 자 그리고 보기 D처럼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역의 전통을 그 부분을 계속 집중 조명하는 글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 기사 글 보도 자료 글 이 글을 쓴 글의 목적은 파트너십스 라는 단어 자체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동의어 찾기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읽었었던 pieces의 동의어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pieces는 여기서 부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하나하나 떨어진 부품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품의 디자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token 작은 표시력이나 엽전 token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비율 부분 어떤 portion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products가 됩니다. 어떤 종류든 종류와 타입을 구별하지 않고 어디서든 판매되는 상품들은 다 products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제 60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suggest가 about과 같이 붙었기 때문에 suggest about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제한하다 보다는 암시되다 출원되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 회사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최신 기술을 사용한다? 전혀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던 내용 가격대가 expensive 하면 비싼 건데 앞에 인이 붙으면 반대 의미가 되면서 저렴한 게 되지만 저렴하다라는 내용도 읽지 못했죠. 자 이제 C하고 D가 남는데 of or I really of 라고 하는 건 다양한 places 장소에서 marketed가 된다. 마이케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명사할 때도 시장이 되고 시장 판매 홍보 이런 식의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명이 나왔거나 여러 업체의 종류가 나왔다면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문에서는 이러한 단어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곳과 함께 partnership 맺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 지역들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정답은 D로 가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이 사람은 지문에서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은 맨 하단에 제일 끝에 이 사람한테 사업의 기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메일로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주얼리나 상품을 직접 디자인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연결이 잘못되면서 정답은 뒤로 가게 됩니다. 61에서 63번으로 넘어가고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역시 또다시 발수신자가 등장하겠죠. 그리고 글 쓴 날짜와 제목도 늘 같이 등장합니다. 글의 제목을 보니까 섭스크립션 이란 단어가 있죠. 섭스크립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 상품에 가입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의미는 잡지나 신문 소식지 등을 구독할 때도 많이 쓰죠.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등등의 번호 위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문에 등장하는 세 문제 중에 적어도 한 문제는 특정 문장을 삽입할 수 있는 위치를 묻는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초반부를 읽어봤을 때 I'm writing about my Dan Kosti magazine subscription 잡지랑 연결됐으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구독이 됩니다. 이 Dan Kosti 잡지 구독에 관련돼서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씁니다.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특히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The last two issues issues는 출간물과 연결되면 문제점보다는요 6월호 7월호 특별호 이런 식으로 잡지의 발행 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wo issues의 last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최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받았어야 될 두 분량 부회의 그 분량이 were sent to my old address 주소라는 단어 앞에 old를 넣겠다면 낡았다기보다 예전 주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전 주소지로 보내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예전 주소지 이름이 체스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예전 주소인 거죠. Fortunately 천만다행으로 Postal Service Postal Office 하고 똑같습니다. 우체국 측에서 Was helpful 도움을 주셔가지고 Tracking down the two issues 제가 못 받을 뻔했던 이 두 부의 분량에 대해서 Tracking down 확인을 해주셨어요. In Question 이라는 표현은 문의 안에거나 질문 안에 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소질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이 두 부가가 두 개의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제가 New Address 로 받게 됐었어요. 베이스필에 있는 제 새로운 주소로요. 얘기가 나왔고요. Moving Forward Moving Forward는 Part 7 지문에서 등장했을 시에 앞으로는 이제 차후에 앞으로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그렇지만 I would like to have have the problem corrected 이러한 문제점은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게끔 앞으로는 수정과 정정이 좀 됐으면 합니다. The magazine sent to me directly 제가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문제가 안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차후에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Please note that 알려드립니다도 되고요. 알아두세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Immediately after 직후죠. Moving into my new apartment 자 글 쓴 날짜가 5월 2일이었어요. 그런데 2월달을 언급했다는 건 무려 3개월 전이죠. 무려 3개월 전인데 2월달에 새로운 아파트로 내가 입주해서 이사 들어온 지 바로 직후에 I added the new address 안 그래도 새로운 주소를 갖다가 my online user account 이 사용자 계정 귀한의 회사 사용자 계정 웹사이트에 사용자 계정 쪽에 제가 글 추가를 해서 새로운 주소 바뀐 주소에 대해서 안 그래도 기재를 했었습니다. 당신의 회사 귀한의 회사의 subscribers 구독자들 위한 안내 지침 사항에 따라가면서 이런 말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는 Could you please check to make sure that 확실하게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Your distribution division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구독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발송해주는 귀하의 회사 부서에서 제 새로운 주소를 잘 갖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됐죠. 첫 번째 문제 이메일의 목적입니다. Subscription을 받는 데 있어서 최근에 두 개의 호수에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 회사의 받는 구독을 아예 전면적으로 취소하려고 글을 쓴 건 아니죠. Cancel라는 단어가 전혀 단서상 등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Delivery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New Address 로 받아야 될 사람이 Old Address 로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접속을 요청하기로 했대거나 Special Offer 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Discount 특별가를 의미합니다. 특별가에 대해서 문의한 적은 전혀 등장한 적이 없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 글의 질문 자체를 봤을 때요. 단서로 2월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가 언급이 됐었고요. 2월달에 온라인 어카운트에 왜 이 사람이 액세스를 했겠는가 온라인 계정에 그런데 ABCD 중에서 보기 A는 어떤 수납이죠. 돈을 내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실된 이슈가 되죠. 못 받은 이슈스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 측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업데이트는 최신 것으로 하다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변경하다 혹은 수정하다 결국에 개인 정보에는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등도 들어갈 수 있지만 주소 집주소 회사 주소 이런 부분도 지극히 Personal Information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패러프레이즈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거죠. Old Address에서 New Address 이 문제가 바로 문장을 삽입할 위치를 고르는 문제고요. 이 문장이 원래는 지문 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을 따로 부속으로 문제로 들어가면서 이게 원래 있었으면 어느 번호에 있는 위치에 맞겠는가 라는 위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However 이라는 반전을 의미하면서 However I'm not sure I did it correctly 그런데 제가 정확히 맞게 했는지를 잘 확신을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 발신자가 회사 측에서 잘못된 일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맞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불확신한 느낌을 주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신자가 직접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부속돼서 나와주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정답으로 제일 맞는 문장의 위치는 3번 자리가 가장 맞겠죠. 3번 자리 바로 앞에 보면 귀한의 회사의 구독자들을 위해서 써져 있는 instructions 안내 지침에 따라서 2월 달에 안 그래도 온라인에 계정을 열람하고 접속하면서 거기서 제가 새로운 주소를 입력을 했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로 부분이 조금씩 길게 나와져 있는 전형적인 article입니다. article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단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글이 발행된 날짜가 1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지역 배경지역은 킹스턴 지역입니다. 자 역시 1번 이런 식의 위치를 고르는 문제가 같이 섞여 있음을 시사하죠. 자 카사부에 나와라고 해서 C하고 B가 대문자니까 회사 이름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The Popular Furniture and Decor Chain인데 Decor 이라는 오위는 decoration이죠. 그러니까 가구 및 장식품 체인점이에요. 체인점인데 이 회사가 발표를 한 거예요. Construction will start in February. 2월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는데 Second라고 해서 킹스턴 스토이 된다면 킹스턴 지역 안에 두 번째 매장을 여는 공사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With 30 locations nationwide. 이미 전국적으로 30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있는 이 곳에서 새로운 스토어를 또 추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strategy move 전략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According to 사람 이름이 나오죠. 카이라 체다 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Vice President 회사의 부사장인데 카사부에나의 부사장이 언급하기를 Our products 우리 회사 자사 제품들 그리고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Prices 가격대는 Where suited 딱 들어맞고 적절하다. To this community 이 지역과 이 도시 이 지역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Young families 라고 한다면요. 젊은 사람들의 가족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좀 더 맞는 해석입니다. 어린 아이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인 경우에는 우리 그런 고객분들께서 저희의 주된 Demographic이다. Demographic은 인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한테 가장 주력되는 대상층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 킨스턴 지역 자체가 또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n that regard 이런 부분에서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들여쓰게 되면서 이 가게 이 매장 두 번째로 지어질 이 매장은 We'll have a playroom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놀이방 놀이방 같은 것이 생길 거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방 다섯 살이거나 다섯 살 under 더 아래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방 자 이제 새로 또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서 It will be the first 이번이 처음이 될 겁니다. 우리 카사부에나라고 하는 회사의 매장 중에서도 플레이룸을 제공하는 곳은 이번에 새로 짓는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We're expecting a positive response.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번엔 누가 얘기했냐면 이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인 마케팅 부서장인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결론 부분은 얘기했을 때 시장 조사가 수행됐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문단에 Shoppers were accompanied by children. accompanied by 사람이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다. 여기 아이들과 같이 온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 minutes more이 아니라 less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덜 머무른다. 그러니까 30분 덜 머무르게 된다. 아이들이 없는 그 쇼핑 고객들보다 좀 더 빨리 빨리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단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플레이룸이 지어지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좀 더 쇼핑에 집중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이런 의미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Favorite 라고 하는 특정 시점도 언급이 됐죠. 그런데 특정 시점을 그대로 찾았을 때 서론 부분에서 분명히 컨스트럭션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어렵지 않게 정답은 B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게 되면 Article 자체에 따르면 카사부에나가 왜 Good Fish이겠는가? 킹스턴 지역에? 그런데 Good Fish이라고 하는 건 딱 적절하게 들어맞는 아주 딱 부합되는 꼭 알맞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최대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자면 Where's Dead? 라는 표현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Where's Dead? 라는 의미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셨다면 그 집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단어들이 아이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한테 이 지역에서 기하수적으로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난 그런 지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A로 가게 되는 거죠.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많은 일자리 제공이 되든지 보기식처럼 가구 판매하는 가게가 별로 없다.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이런 식의 내용 나온 적이 없죠. 내용은 계속 긴 문장이지만 우리가 읽었던 정확한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매장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A로 가게 되죠. 자 이제 66번 Market Research라는 단어를 단서로 등장시켰고요. Market Research는 지문의 제일 하단 부분에 있었죠. Market Research 통해서 알게 됐던 내용이 평균적으로 어린아이가 같이 있는 쇼핑 고객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은 고객분들에 비해서 30분 정도 덜 머무르다 나간다. 이게 이건 다른 말로 가장 비슷하게 하자면 주말이라는 단서 인기있다라는 단서 혹은 보기 C처럼 아이들 자체가 부모님들과 함께 인조해야 한다 가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의 아이의 동태와 파악은 안 되기 때문에요. 정답은 D로 가게 되죠. Tentu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쇼핑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곧 30분 덜 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겠죠. 자 이제 동의어 어떤 그런 내용을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문장 넣기 위치 고르기예요. 그런데 The company is adding a special feature. 뭔가 굉장히 스페셜한 걸 추가하려고 한다. 스페셜한 거. 근데 스페셜한 내용이 나오려면 아까 분명히 두 번째 문단 전까지는 공사 계획을 발표했고요. 근데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 부분서부터 이 매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플레이룸이 생길 거다. 이런 것이 바로 나오기 바로 전의 문장에서 안내하기가 가장 좋겠죠. 스페셜한 feature이 처음 생겼다는 이 부분이 그래서 2번에 정답을 넣게 됩니다. 자 이제 168에서 171번으로 넘어가는데요. 텍스 메시지 체인입니다. 또다시. 텍스 메시지 체인이면 다시 문자 메시지가 엮인 거죠. 자 그런데 처음 얘기하는 사람이 로잘레스라는 사람이 말을 시작했어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내용이 여러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끊어가면서도 이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시 47분에 처음 얘기한 사람이 팀원 전체를 다 부른 거죠. 팀 분들 I just received a call. 방금 Anthony 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Their electricity Electricity off Electricity is off 됐다는 건 전기가 전력이 나갔다고 해요. 그 회사가 혹은 그 업체가 여기가 어딘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So they will be closed tonight 그래서 오늘 밤에 여기가 영업을 안 한다고 해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And our marketing team이 그리고 Bad for the furniture 그룹을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고유 명사가 여러 개 등장하면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혼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나 같은 회사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대화의 연결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Should we reschedule 우리가 다른 날로 바꿔야 될까요? 다른 날 밤으로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로 한번 해봐야 될까요? 빨리 알아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We know that everybody is available tonight. 오늘은 전원 다 시간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날짜를 바꿔버리면 Some people may not be able to come.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Agreed. 그 말이 맞네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Alright. 일단은요. 그럼 일단 다른 장소를 찾아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죠. 여기 다른 장소를 찾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누가 전화해서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누구든 간에 여기저기 전화로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마케팅 플랜 마무리해야 돼서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얘기한 사람이 저도요 지금 마리 살롱하고 좀 있으면 몇 분 있다 전화해야 돼서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해보겠다. 저는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뭔가 굿뉴스라는 말을 다시 들고 나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We now have a 6.30pm reservation. 예약 성공했습니다. 16명으로 예약돼 있고요. Pearl Fish House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Pearl Fish House에서요. 회사 이름 자체에 Fish가 들어가요. 그럼 회사 이름 자체에 Fish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어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해산물을 뭔가 판매하는 레스토랑의 일종으로 보여져요. 결국에 맨 처음에 언급됐었던 앤토니어즈라고 하는 것도 회동을 갖기 위한 예약을 해놓았던 맨 처음에 식사 장소 레스토랑이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다소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 정도로 보여지고요. 맨 마지막에는 I will send out an email 그러면 이메일 다 보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알게끔 해야겠네요. 저녁자리 역시 저녁식사 의미를 주는 디너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 끝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마지막 중에 아까 Pearl Fish House를 얘기하고 나서 다행히도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요. 이게 성공이 됐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크게 보시는 거지만 같은 질문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처음에 말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왜 팀원들한테 텍스트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정답으로는 앤토니어즈에서 우리가 예약을 했잖아요. 미팅하기로 거기서 근데 거기가 전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 닫는데요. 이게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회의나 어떤 발표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안건 의제 이거 아니죠. 그래서 A는 답이 안 되고요. 계획을 바꾸는 거겠죠. 어찌됐건 장소를 바꾸든 날짜가 바뀌든요. 그래서 약간 단어가 교체됐지만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을 필요하게 되고요. budget 예산 얘기라든지 가구 주문은 전혀 아니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앤토니어즈가 어떤 업체인가라고 물어본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여러 고유명사들의 혼재들 중에서 맨 처음에 실패했고 예약이 물거품으로 건너간 그곳 그곳은 레스토랑이라고 유추하시는 것이 가장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A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단서를 이용해서 맞추게 되는 문제고요. 자 이제 특정 화자의 문장의 의도를 묻는 agreed의 의미를 찾는 문제죠. agreed가 10시 55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처음에 혼자 얘기를 시작하는 구문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한 대답 형태로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날짜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몇몇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 판매 전략 영업 전략 혹은 굉장히 인기 있는 장소 전혀 나온 부분이 없고요. 행사 자체를 미루면 안 되겠어요. 오히려 C가 정답이겠죠. 근데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념식 축하 파티 이런 식의 의미의 서서 브리싱이 등장하면서 캔슬이 되야만 합니다. 오히려 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Monday 8라고 하는 월요일들이라는 건 월요일마다 있는 일을 얘기하겠죠. 근데 아까 어떤 피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집으로 우리가 예약 성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장했던 요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러면서 월요일이다 보니까 그나마 Same Day Reservations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된 거 보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보통은 월요일이니까 그나마 이게 예약이 됐다는 건 보통은 월요일날 만나는 걸 선호하다.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적 선호가 등장한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서로 회동을 하고 사교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모이기에 굉장히 월요일이라는 요일 자체가 원래 편리하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A, B, C, D 중에서 뭔가 단어의 정답이 없는가 라고 판단이 됐다면 Paraphrase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너무 편협하게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보기 A를 다시 보시면 Socialize는 사교적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모임. 결국에 월요일이 모이기에는 그나마 좀 더 편리하다라는 건 그게 좀 더 Easy. 다른 요일은 더 어렵고 예약 잡기가 더 어려운데 월요일이니까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기 C를 보시면 똑같이 Busy가 나와버려요. Less Busy 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혼란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역시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보기 D처럼 Safe Food라고 하는 해산물 자체가 원래 종류가 늘어난다. 월요일날 전혀 언급된 바가 없죠. 결국에 A하고 C 중에서 좀 더 확실한 건 다른 요일드보다 레스토랑 자체가 당일 예약도 가능했다라는 걸 언급했다는 건 덜 바쁘다. 덜 붐비고 사람이 덜 온다가 맞죠. 컨비니언트는 왜 오답이 됐냐면 이 팀 자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혼선을 유발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식당이었어요. 해산물 식당. 그런데 해산물 식당이 왜 월요일날에 더 예약이 당일 예약이 잘 됐는지에 대한 배경과도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대화에 등장하는 팀원들 자체를 언급하면서 팀들이 모이기에는 원래 월요일이 편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잘 번역을 하자면 그런데 팀들의 선호도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가는 게 맞겠죠. 자 이제 단일 지문 마지막 지문은 역시 아티클이 등장했습니다. 아티클에서 또다시 회사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토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약간 자동차 관련된 곳이죠. 오토리노반데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업앤커밍이라는 표현은 리딩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인류 회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너팩트럴이니까 제조업체예요. Automotive Parts니까 어떤 자동차 부품 캐나다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매너팩트링 로케이션 브랜튼 지역에다가 9월에 제조 시설을 하나 더 짓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The Move 여기서는 이사가거나 이동했다 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조치나 움직임 변화 시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것이 온 것이 어떤 배경이냐면 오토리노반데 오리지널 사이트 원래 오토바 지역에 있었던 원래의 사이트가 Struggle 굉장히 고군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고군부터 했었다. High number of customer orders 거기에 있었던 시설이 원래는 있긴 있었는데 고객의 주문을 갖다가 그것을 Meet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 High number이라는 건 주문 수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 시설만 하고는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Meet은 만나다 보다는 그 주문을 이행해주고 처리해주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The Company's Board of Directors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사진들이 모여서 월요일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모였었다. 세컨드 플랜트를 열까요? 이런 것에 대한 부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로컬 리더 브램튼의 로컬 그 지역의 리더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되게 환영하는 눈치다. 이렇게 되면서 인터뷰 내용이 나오죠. We are delighted 굉장히 기쁘다. 이 오토 이노반테죠. 이노반테가 우리 브램튼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인터뷰 내용 Where Particularity 특히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신이 나냐면 Employment Opportunities 고용 기회가 더 늘어날 거라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 왜냐하면 공장이 세워지면 사람을 뽑게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단 넘어가면서 사람 이름으로서 오토 이노반테 이노반테죠. 이노반테 오토 이노반테 회사에 CEO 이름이 나와요. 베슬리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언급한 사항이 이 회사가 Hiring About 300 New Workers 새로운 직원을 300명을 뽑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According to 이 CEO 분에 따르면 CEO 이름이 그대로 나왔죠. 베슬리 씨 오토 이노반테에는 Is committed to protecting the environment 환경 얘기가 나오죠. 환경 보호하는데 굉장히 앞장서는 기업이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We tak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very seriously Seriously를 너무 심각하게 라고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요. Take seriously가 되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환경 부분에 대한 책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상 we already exceed 우리는 이미 뛰어넘었다. 소개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보기 D처럼 왜 이 업계가 힘든가 라는 이유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회사에 확장 계획을 발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확장 계획을 그대로 확장 계획 이렇게 써져 있었다기보다 보통 지사를 열거나 새로운 지점을 또 내거나 시설이 더 추가되거나 이러면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번째 문제는 동의어 찾기 문제였고요. Meet이라는 어휘의 동의어를 찾는데 Meet 자체가 의미가 많을 수 있는 단어였지만 High number of customer orders를 Meet 하기가 어려웠다. 오타와에 있는 시설만으로는 결국에 여기서 Meet은요. 합류하다는 조인이 되거나 소개하다는 좀 아닌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주다. 이행과 완수의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에 Complete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Take도 맞지 않을까요? 라고 약간의 혼동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Take orders가 되면 그냥 단순히 주문을 받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다 이행해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조금 더 맞는 번역입니다. 74번은 어떤 특정 사람 이름이 등장했죠. Jalison이라는 사람은 사실 첫 번째 위쪽에서 두 번째 문단 내려가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바로 다름 아닌 Employment opportunities 고용의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표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Please라는 단어가 질문에 버텨주면서 기뻐하는 부분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로 이 회사 공장이 차려주면서 많은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고 여기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하게 되니까 회사 명성에 대한 얘기 되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자기가 최근에 선발돼서 이런 얘기도 전혀 나온 적 없죠. 그리고 보기니처럼 최근세 브램튼이 굉장히 성장해서 특정 시에 어떤 충족해서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었고요. 자 이제 75번 마지막 문제인데 아까 CEO 이름으로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베슬리 씨가 자기네 오토모트, 이노반트 회사가 다른 Similar companies, 유사한 동정업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Distinguished,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가. CEO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힘줘서 강조한 부분이 마지막 문단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가 Environment, Environmental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단어를 단서로 놓고 가면 Most 더하기 명사는 가장 많은이라고 해석이기 때문에 직원 수가 제일 많거나 상품 수가 제일 많거나 혁신적인 웹사이트 전혀 언급 안 됐죠. 그래서 정답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곳이다. 단일 지문 지금까지 해설 강의 같이 하셨고요. 10 지문을 총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